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어 그냥 음 그냥 전해 하려다가 영상을 또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 화분이 필요해서 급히 필요해 가지고 빼버리고 예 칼라데아 마코야나를 옮겨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나눔 해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제가 이렇게 상토로만 이렇게 해놨던 거 이게 지금 가지 이거는 지금 이 알뿌리 까지 났구요 요 두개의 잎사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던것은 뿌리 났구요 그리고 이 하나는 아까 버렸는데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는데 얘도 뿌리가 났어요 얘도 그래서 얘네 두리는 따로 심고 얘는 알뿌리 까지 났으니까 얘는 이제 음 그 원예상토대 펄라이트 3대 1로 한 거에다 정식으로 심어 놓겠습니다 얘네들은 아직 상토로만 심구요 조금 더 자라서 알뿌리 까지 나라고 그때까지 좀 놔두려구요 어 그 화분을 되게 많이 샀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많은 사기를 찾는지 개체수를 많이 늘려 놔 가지고 많이 산 화분이 이제 다 고갈돼서 있는 것 마다 다 지금 사실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는데 말라 죽은 것들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거 심었어요 새로운 거라는 건 포기나눔 또는 그 개체수 증가하는 방법에 그 가지 꺾이 해서 이렇게 또 단들린 거요 아님 뭐 하여튼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요 그러니까 물 삽목한 것들 옮겨 심는 거죠 어 그리고 저는 또 취미를 돈 버는 걸 하면 즐겁게 잖아요 물론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당근마켓에 내놓고 있어요 너무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씩 또 올려 봐야죠 오 이걸 해놓고 이제 어느정도 잘 할 것 같으면 분갈이 후에 하면 애들이 이제 내보내면 아무리 똥손이라도 잘 키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